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시온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1. 수입금액 매출액 내역에 수입금액 제외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간편 장고 대상자의 고정자산 매각된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이 제외되는 금액을 뺀 수입금액을 수입금액란에 기재합니다. 제외되는 수입금액을 뺀 수입금액 총액이 지난해의 수입금액 총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2. 수입금액 매출액 구성 명세에서 주의할 점은 합계란이 1회 수입금액 제외금액을 뺀 수입금액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과 계산서 발행 금액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 금액에만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5.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구표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는 5.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구표란에 각각 분배된 수입금액과 분배비율을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분배비율은 실제 지물률이 아니라 단순히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입니다. 지금부터 모바일 신고 요령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고 해당 앱을 설치합니다.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열리면 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고 납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업자의 상호, 성명 등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전화번호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합니다. 만일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 수와 공동사업 여부를 체크합니다. 첨부서류 제출 유형을 선택합니다. 입력할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우측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여 전자신고를 선택하고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익금액 매출액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업종 코드를 조회하여 입력하고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익금액 제외는 간편 장부 대상자의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수익금액 매출액 구성 명세를 입력합니다. 계산서 발행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란에 입력하고 나머지 매출액은 기타 매출란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합계란이 1회 수익금액 제외금액을 뺀 수익금액 총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과 계산서 발행금액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모두 조회하여야 합니다. 조회된 내용이 실제 발급액과 일치하는 경우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발금액 누계액을 바로 수익금액 구성 명세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 구성원별 분배비율과 수익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고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격증빙 숙취금액을 입력하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공동사업자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별 분배비율과 수익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개인인 경우 공동사업자 현황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반드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증,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한 후에 분배비율을 입력하면 분배비율인 만큼의 수입금액이 자동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입력할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공동사업자의 분배비율의 합계는 반드시 100이어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격증빈 수치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미리 집계된 매입계산서 합계금액,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금액을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첨부서류 제출 유형에서 전자신고로 체크한 경우에만 해당 합계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자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를 전자계산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작성 화면 해당란에 각각 입력하거나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동발행분 매출처별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송기한 마감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회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거래처별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매출금액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처별로 입력을 모두 마치면 매출 계산서 총 매수와 매출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자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 이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를 전자계산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작성 화면 해당란에 각각 입력하거나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동 발행분 매입처별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송기 한 마감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회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거래처별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매입금액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처별로 입력을 모두 마치면 매입계산서 총 매수와 매입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화면 하단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치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버튼을 상반기, 하반기 각각 클릭하면 자동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이 제공됨으로 매입처별 연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합계란에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과 세액의 연간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입처별 명세 항목에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순서대로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거래처별로 입력을 모두 마치면 매입세금계산서 총 매수와 매입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입력된 내용이 작성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인대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동물병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등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에서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목록에서 해당 수입금액 검토표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학원사업자를 예를 들어 작성 안내를 하겠습니다.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토표 작성치에 주의할 점은 금액의 단위가 원단위임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의 기본사항 및 직원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사항란에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직원현황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교습현황의 종합, 단과 및 주간, 야간 부분을 선택합니다. 아래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여 과목명을 선택합니다. 연간 총 개강 횟수, 과목별 정원, 수강연 인원, 수강단가를 입력합니다. 자동계산된 총수강료 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과목의 교습현황을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총수입금액 현황의 수강료는 교습현황의 총수강료 합계 금액을 입력하고 교재대 등은 나머지 해당란에 입력합니다. 총수입금액 현황의 합계 금액은 사업장 현황신고사상의 1. 수입금액 내역의 수입금액 합계액의 원단위와 일치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란에 해당란에 연간 금액을 원단위로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입금액 검토표의 모든 금액은 원단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명록 선택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화면 하단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1차 오류 검증을 하고 오류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신고 내용 요약 정보 화면이 나타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이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수입금액, 계산서 등 해당 요약 정보를 잘 확인하신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오류 검증을 한 후 전자신고 내용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증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신고기간 이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하니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전 전자신고 자료는 없어지고 최종 제출된 전자신고 자료만 유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확인을 선택하면 신고서 제출 내역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번호를 선택하면 신고 내용을 신고서 서식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증 보기를 선택하면 접수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작성 요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